짜잔! 안녕하세요. 6시 내 다육이입니다. 여러분, 이제 일부 다육이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. 이게 지금 볼 때는 많은 양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. 이 정도의 다육이들을 밖으로 빼느라 허리가 너무 아프네요. 이게 조금 더 있다가 저는 다육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올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날씨 너무 따뜻하고 햇살도 너무 좋고 주말에 한번 비가 오고 나서 쌀쌀한 꽃샘추위가 찾아올 것 같기는 한데 일기예보를 보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다행히도 영하로 내려가지는 않는 기후여서 그냥 평소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저는 노숙하로 지금 밖으로 나왔어요. 아, 진짜. 나와서 그냥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너무 좋네요. 대신에 철저하게 저는 일기예보 확인을 할 거고요. 꽃샘추위가 정말 생각보다 정말 무섭습니다. 여러분.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해드렸지만 꽃샘추위는 지금 날씨가 정말 한여름처럼 따뜻하거든요. 이런 날씨에 다육이들이 며칠 적응을 하다가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이거가 사실 조금 위험하고 또 이제 날씨가 영하로 조금 떨어지는 그 기온에 바람이 불면 이렇게 좀 여리여리한 입장들 혹은 이제 막 성장기에 있는 물이 가득 찬 다육이들 입장이 좀 얇은 다육이들 이런 거는 금세 또 냉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. 뭐 한겨울처럼 완전히 뭐 얼음이 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살짝 이제 뭐 냉해를 좀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에 혹시라도 노숙하고 있는 다육이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관리 잘 해주셔야 되고요. 저는 이제 비 오고 나서 비의 양도 이제 좀 확인을 해서 비 한번 맞출 거예요. 주말에. 그리고 나서 기온이 좀 떨어지는 걸 봐서 통풍이 좀 될 수 있도록 신문지로 한두 장 덮고 그 위에 살짝 또 비닐을 덮어줄 예정이에요. 기온에 확인을 하고 나서. 꽃샘추위가 완전하게 끝나기 전까지는 날씨 잘 체크하면서 여러분들도 노숙하셔야 됩니다. 아 지금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벌써부터 이제 뭐 햇살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지금 제가 작년에 나나오쿠미니 숫자를 굉장히 많이 늘려줬는데 나나오쿠미니가요. 제가 뭐 늘 영상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물을 정말 좋아하는 다육이에요. 그렇다고 물을 자주 뭐 줘야 되는 건 아니고 한 번 물을 줄 때 정말 듬뿍 주지 않으면 입장이 여러분 잘 펴지지도 않아요. 요거 제가 물 지금 충분히 줬는데도 아직도 입장 되게 쪼글거려요. 나머지들은 제가 충분히 저명관수를 거의 반나절 정도 해주고 지금 밖으로 나온 아이들입니다. 이제 뭐 보험이라서 그런지 생기가 완전히 생기가 느껴지고요. 저기 지금 다 새로운 자구들 막 나오는 거 보이시죠. 너무 좋아요. 요거는 지금 이제 적심이 한 번 되었던 아이를 제가 이제 데리고 와서 키우고 있는 거고 적심했던 자리가 조금 아쉬워서 그 다음에는 요렇게 좀 자연군생으로 키우고 있는 다육이들이고요. 키우면 키울수록 너무 매력이 넘치는 품종이어서 작년 가을에 여러 개 늘렸어요. 지금 요거 하나 있고 요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있고 네 그리고 분갈이 하나 안 해준 것도 있는데 아 뭐 네 선물을 하나를 할까 싶어가지고 그냥 분갈이만 풀분에다가 해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은 숫자가 늘어납니다. 네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먼노도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. 저는 지금 먼노도 지금 다 밖으로 나왔어요. 굉장히 햇빛을 좋아하는 품종이고 일조량이 충분해야 예뻐지는 품종이 또 먼노이기 때문에 지금 저기 먼노가 있고 네 아 이것도 진짜 제가 오래 키웠어요. 여러분 네 색깔이 좀 들지 않아서 먼노들은 일단 1순위로 밖으로 잘 나왔습니다. 네 먼노 이렇게 나왔고 먼노를 좀 제대로 예쁘게 키워보려고 작년에 먼노 대품을 많이 늘렸어요. 요거 있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이렇게 아 지금 네 점점점 색이 좀 들어가고 있네요. 네 먼노 너무 좋아요. 네 꽃대 올린 거 보세요. 이제 밖에서는 어느 정도 꽃대가 올라오면 요런 것들은 저는 꽃대 다 잘라줄 거예요. 이렇게 꽃이 피고 꽃대가 올라오면 굉장히 이제 뭐 날파리 같은 것도 많이 날아오고 봄 여름에 이렇게 또 꽃대가 올라와 있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. 그리고 이제 뭐 꽃이 예쁘게 피는 품종은 또 아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제 너무 수영이 예뻐지지 않아서 미리 여러분들 잘라주지 마시고요. 한창 꽃대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서 잘라주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? 이게 이제 나름대로의 종족 번식을 위해서 꽃대를 올리는 거잖아요. 꽃이 지고 나면 씨가 맺히니까. 근데 이제 종족 번식에 실패를 하면 아 큰일 났다 하고 꽃대를 더 올리거든요. 지금은 꽃대가 지금 하나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짧을 때 여러분 꽃대를 잘라주잖아요. 그러면 꽃대가 막 두 개 세 개 더 올라오거든요. 그러면 수영이 매우 많이 이렇게 틀어집니다. 별로 보기가 좋지 않아요. 그래서 꽃대가 어느 정도는 잘 성장을 한 다음 한 다음에 꽃대 잘라주시는 거 중요합니다. 보통 이렇게 꽃대가 얼굴에 보통 한 두 개? 많으면 한 세 개 정도 올라와요. 이거는 지금 세 개가 올라오고 있네요. 세 개가. 아직은 절대 꽃대를 잘라줘야 되는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. 이거 테이블 안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. 햇빛 보고 예뻐질 아이들 먼저 밖으로 나와 있고요. 지금 아직도 안에서 못 나오고 있는 다육이들 굉장히 많아요. 자리 이렇게 마련해주고 하나 둘씩 꺼내서 햇빛도 좀 많이 보여주고 예뻐져야 되는 시기입니다. 이제 봄에 물도 잘 들이고 물도 충분하게 먹고 잘 관리가 된 다육이들은 또 이제 여름 이제 더워지는 여름 그리고 이제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는 저는 또 다 실내로 들어가거든요. 이제 밖에서는 관리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제 하우스가 아닌 이상 농장이 아닌 이상 저는 이제 1년에 두 번 나오고 두 번 들어갑니다. 이렇게 봄일 때 너무 좋잖아요. 만끽할 수 있어요. 네 오늘은 이렇게 또 밖으로 나오는 아이들 아직 이렇게 조금 빈자리가 이런데 다 빈자리거든요. 이제 더 다육이들 나와서 예뻐지면 좋을 것 같고 아 네 벌써 이렇게 막 물이 들어가네요. 네 오늘은 이렇게 밖으로 나온 아이들 한번 쭉 한번 살펴봐 드렸습니다. 기회가 될 때 어떤 아이들인지 하나하나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겠죠. 플로아가요. 진짜 장난 아니죠. 자구들이 지금 완전히 폭풍 지금 뭐 앞다퉈서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거 지금 화분 가리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자구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와 지금 부자 됐습니다. 네 이렇게 요거는 이제 롱기시마 인데요. 너무 요거 자구들 진짜 예쁘게 나왔던 아이들인데 네 더 붉어지고 있어요. 네 오늘은 요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. 또 예쁘게 계속해서 변하는 다육식들 자주 인사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날씨 잘 보면서 노숙도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감사합니다.